최태원 대한상임회장이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섭니다. 이번 행보는 최태원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첫 공식 외교 활동입니다. 최 회장은 오는 2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대면 경쟁 PT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세계 박람회는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국제 행사로 현재 우리나라와 함께 사우디, 이탈리아 등이 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할 전망입니다. 대한상의는 최 회장의 3박 5일 프랑스 일정 동안 가능한 모든 대사들을 만나 엑스포 부산 유치를 당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.